안녕하세요. 금일은 대만선사 양민의 컨테이너 발주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업계 소식에 따르면 대만 컨테이너 선사인 양민이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 발주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부 의사결정은 끝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발주 예정인 선박의 규모는 15,000TU급이며 발주할 선박의 척수는 5척임을 밝혔습니다. 선박의 발주와 함께 40피트 컨테이너 2만개를 함께 발주 예정입니다. 발주하는 선박의 사양과 거래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추후 증권거래소 공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주 선박은 아시아에서 유럽서비스, 태평양서비스 및 장기적으로는 선대의 교체에 이용될 예정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양민사는 컨테이너 운반선 1만5,800TU15척, 2만4,000TU6척을 발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선박의 발주 규모를 보면 기존 계획된 규모보다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양민이 선대 확충에 주춤하는 사이 경쟁사인 에버그린, 완화이, TS 라인즈 등은 57척, 37척, 30척을 각각 발주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양민이 운영하는 컨테이너 운반선 중 가장 큰 규모는 몇 년 전 용선 1만4,000TU급이며 경쟁사 중에 하나인 짐은 최근 장기 용선 계약으로 1만5,000TU급 컨테이너 운반선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양민은 컨테이너 선사들의 연합체 더 얼라이언스 멤버 선사로 가입이 되어 있으며 해당 연합체에는 합항노이드, 원, HMM이 있습니다. 합항노이드는 대우조선해양의 LNG 이중연료 추진 선박 12척을 발주하여 건조 중에 있으며 HMM은 이미 2만4,000TU급 컨테이너 운반선을 인도받아 운항 중에 있습니다. 원의 경우도 2만4,000TU급 컨테이너 운반선 6척을 장기 용선 계약을 한 상태이며 해당 선박은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양민이 발주하는 선박의 건조 조선소에 대하여는 한국, 중국, 일본 조선소들 중 어디가 될지 결정된 바가 없으며 선박의 추진 시스템을 일반 연료 선박 또는 LNG 이중연료 추진으로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도 추후 선박의 선가에 따라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럽항로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는 탄소배출 저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친환경 선박을 발주하는 경쟁사와 경쟁을 하기 위하여는 LNG 이중연료 추진 선박의 발주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박의 발주는 경쟁사와의 규모의 싸움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목적이 다분히 있다 할 수 있으며 발주하는 선박을 인도받을 수 있는 대형 조선소의 허용 가능한 건조 도크는 2025년과 2026년이 될 것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를 보면 작년에 많은 선박을 발주한 선박의 인도 시기보다는 늦기 때문에 컨테이너 해운 시장이 침체기가 온다면 선사 측에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노후 선박은 스크랩하면서 신규 선박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민의 선대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복량은 66만 2047TU 90척이며 자체 보유 선박의 선복량은 21만 1684TU 50척입니다. 용선하여 운용하고 있는 선박의 선복량은 45만 363TU 40척이며 신규로 주문한 선박의 선복량은 5만 9300TU 5척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HMM과의 순위 경쟁에서 앞서 8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22년 현재 HMM이 8위, 양민은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사의 선대 규모 차이는 15만 9500TU이며 이번에 양민이 신규로 선박을 발주하여도 HMM과의 순위 변경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는 컨테이너 운반선의 발주는 대량보다는 노후 선박의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수요를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많은 발주를 하였던 대형선사들보다는 운임비 상승으로 현금이 많은 중형선사들의 투자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하여 봅니다. 올해도 한국조선소의 대박 수주가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 선박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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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